원천 원천을 따지자면 걘 처음부터 우리 거 아니었나? 일단 계속 찾아봐요 걘 괴물이에요 괴물 살려두면 안 돼요 당신들하곤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애들이긴 하지 구자연이라 잘 아신다고요? 우리 미스터 체 드디어 찾으셨네? 그 이름이 다 생겼어 마냥아 씨? 너 진짜 기억었나? 저 아니라니까요 내가 다 기억나게 해줄게 난 안 돼 bili 기억이 안 돼 너무 잘 안 돼 난 왜 안 돼